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국정이 마비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고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하는 거 또 임명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 임명되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경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장관 돼가지고도 지금. 계속해서 일본 국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문사전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때도 제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 그 얌전하던 한덕수 총리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수석으로 같이 일했잖아요. 잘 알아요. 제가 모셔온 사람이에요. 받아요. 국회의원들을. 본래 대정부질문이나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면 고분고분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맞짱 떠버린다니까요. 요즘에는. 맞짱 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려들지 말자 하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예산권 거부권 가지고 싸워라. 싸워야. 유능한 장관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보무도 당당하게 의료대란 과학이다. 2천 명은 과학이다. 응급실 아무 문제 없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네. 김문수 장관은 장관 됐으면 좀 조용히 해서 고용노동부 일이나 좀 잘하지. 계속. 격사 문제. 그러니까요. 존재감을 확인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구다.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고마이티비에서 그건 올려놨던데요. 제목으로 저희 해놨습니다. 아니 어제 법사위에서 심우정. 아 법사위에 심우정 이제 총장. 검찰총장. 인청 보고서 문제로. 세태같이 말지 논의하고 있죠. 김문수 말을 정청래 위원장이 해서 제가 의사진행 받는. 왜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김문수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분은 죽고 못 살잖아요. 두 정상이. 그렇게 가까워서 모든 역사를 바라보냈는데. 2인 파티를 위해서 한국 6, 7일 방문하시더라고요. 내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개인 돈으로 파티할 거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데. 또 잘못해서 기시다 총리한테 독도 가지라고 해버리지.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기시다 총리가 돌아가시면서 전용기에. 김문수 장관 좀 태워가지고 일본으로 데려와라. 김문수 장관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 니혼진으로 일본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장관들의 대도가. 아니 그러니까 야당 의원 할아버지도 일본 호적 아니었냐. 이 얘기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우덕수 총리는 차마 그 얘기는 또 그거 안 된다라고는 하던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총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야단을 쳐야죠. 해임 건의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는 없고. 김문수 장관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 공직자의 모습을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니죠. 국무위원입니다. 네.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직자가 일본 국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갈 때 데려갈까요. 김문수 차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우리 의원님께서 할 정도로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는 거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시다 총리도 내일 오는데 원래는 하루 일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회포를 풀기 위해서 일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시겠죠. 윤석열 대통령. 아쉽나 봐요. 윤석열 대통령. 일본 가셔서 기시다 총리하고 맨 처음 정상회담하고 그날 저녁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오므라이스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술을 진짜 많이 마시더라. 많이 마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정상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제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좀 품위도 지켜주고 우리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 기시다 총리. 기시다 총리는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성공한 총리입니다. 강제 징역 문제. 사도광산. 위안부 문제. 사도광산 문제. 독도 문제. 이게 보세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 아니라는 뉴라이트들이 이 정부에 있고 요직에 있고. 독도 지우기 하면서. 전쟁 기념관 지하철역에서 없애면서. 왜 지우기 하냐. 이거 좀 알아봐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괴담이다. 제가 분통 터지는 것은요. 일본 군함이 독도 근처에 와서 다섯 척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나라한테는 독도 근처에 훈련도 하지 마라.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죠. 잘못하면 일본으로 주워버릴 것 같아요. 우린 비공개 훈련하고. 이게 비공개 훈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야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고. 무슨 소리냐. 독도 절대 안 준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흐름을 보면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우리가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대일, 대한대한 정책이에요. 묶어가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방향인데.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는 절대 안 하고 있는 모습. 아니 세상에 영토를 이 지구상의 전쟁은 항상 있습니다. 종교전쟁, 영토전쟁입니다. 영토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오고 역사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영토를 일본한테는 공개적으로 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우리는 비공개하고. 그러면 우리도 과거 일본의 대모도가 우리 땅 아니에요. 그거 찾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러나 저도 저희, 내가 늘 얘기입니다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젊어들은.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하고 국립현충원에 누워계시지만은 그래도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개선돼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치일파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죠. 역사, 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에 어떻게 그러한 것을 포기해버리냐고요. 독도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있어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단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다 퍼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 그래요. 내일 기시다 총리가 와서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 총리가 와가지고 1박 2일 이따가 하는데 어떤 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제대로 우리 구객을 위해 할 말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여튼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엉망이에요. 저거 보니까 오마이 구독자가 207,532. 엄청나네요. 제가 김대중 육성 회고록을 하나 남길 테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구독 신청을 하신 분에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집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구독 오마이티비 구독해 주시고 내가 지금 구독했다. 그리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육성 회고록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화면 보면 아래에 설명글이 있습니다. 설명글에 보면 오마이티비 광고 문의되어 있는 이메일이 있거든요. 지메일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티비 지메일 닷컴인데요. 화면 아래 설명글에 나와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